안녕하세요. 주이타지 안교수입니다. 오늘 대응 전략 잘 하셨나요? 이 부분 모게 되면 시간에서 어제는 상승이었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이죠. 뭐죠? 네 맞습니다. 초록 논문에 대한 철회. 이게 지금 시장의 논란을 이끌어내고 있죠. 사실 선암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초전도체와 과거의 논란이 있었긴 했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도 정확한 흐름은 초전도체에 나오기 전부터 올랐고요. 그리고 관련주들이 한가를 쳤을 때 얘네들은 주말 동안에 어떻게 될지 된서리를 맞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했던 이 날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항상 이 종목을 다룰 때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또는 테마군에 위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만큼은 그 테마에 대해서 순응하고 나머지는 기업가치로대로 끌고 가는 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초전도 케이블을 만드는 선암이라는 종목은 과거에 이 관련 테마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 매도 그리고 오프라인 머트러이얼지 그렇죠? 이 지분 보유하고 있었던 이 회사의 지분 매각으로 통해서 대주주의 논란을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끌어올렸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때 지금 빠졌던 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내 영상을 보면서 오늘은 또 누군가가 맞아요. 이 어제 있었던 이슈가 있었죠. 네. 맞아요. 논문 철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의해서 6%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다시 받아내고 제가 말씀드렸던 8,800원 정도에는 한번 끊어내고 다시 가자. 테마는 테마대로 이용하자. 이걸 분명히 학습적으로 이어가서 큰 수익을 내고 있구나. 그리고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람을 느껴야만 이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초전도 케이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어제 영상이었는데 금요일 급등하다 급락한 이유 아세요? 초전도체 논문 취소입니다. 월요일은 이 가격에 추가 매수하고 이때 이렇게 매도하세요. 자 영상 보도록 하시죠. 일단 긴급히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서람 혹시 테마로 인해서 LK99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자 보시게 되면 철회된 초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사이트는 가짜 사이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력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건데 과거의 기준을 보고 우리는 반드시 월요일의 전략을 달려야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소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과연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도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 결국은 시간에서 6% 정도 오르긴 했지만 결국은 월요일의 전략은 달려야 됩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종목의 날개를 한번 떼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테마군들이 형성돼서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게 맞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자 테마군은 아까 신성 델타 테크를 보여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현상은 테마군으로 엮인 부분이니 이 부분을 이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뭐라고 했죠? 맞아요. 9월에 있었던 이유가 LK99에 대한 지니어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이슈가 나왔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부분도 어쩔 수 없이 테마주의 대장을 볼 수밖에 없다. 이 CCS의 논란 이거는 완전 작전주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 미리 사전생보가 나갔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9월에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을 등장을 시켰죠. 지니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때 주가 상승률과 이때는 등폭만 반복할 뿐이다. 긍정과 부정의 시그널을 계속 내옵니다. 역시나 똑같은 이슈에요. 자 그러면 이 선함에 대한 주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는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이걸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죠. 오늘도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세미나는 오전은 다 취소해놨어요. 금융권 세미나를 예정 중인 것도 내일도 분명히 이 시간의 하락이죠. 하락을 하지만 어떻게 되죠? 반대로 내일은 자 미리 말씀드릴까요? 떠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동일 패턴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자 시간의 양가 시간의 하락 그리고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어제는 6% 그리고 악재에 내포하고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리바운딩 이 거래를 통해서 일단은 최소한 이 테마군이 3월 4일에 있을 뭐죠? LK99에서 진화된 물질인 PC 포서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고 시연을 하고 미국 물리학해가는 어차피 테마주로 엮여있어서 이 부분의 논란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초전도 케이블이라는 거는 사실 롯데타워 가보시게 되면 143층인가요? 올라갈 때 훅 올라가죠. 저항값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맞아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 이거 상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전도 케이블입니다. 선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특수 환경이란 게 있어요. 8, 9월에 한국전력에서 전력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집중발전에서 지역발전 그리고 집으로 보내죠. 손실이 있어요. 전력손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한테 기온을 낮춰라. 기온을 낮춰라. 기온을 올려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초전도 케이블. 그래서 한국전력에 이 여름에 가장 많이 납품을 하면서 실적을 동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이런 흐름을 반복하겠지만 결국은 과거에도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고 테마군으로 이르면서 등폭을 반복한다. 결국은 3월 4일까지는 이 절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20년 동안에 자성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펀드멘이사를 받았고 천억운용을 했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만일에 문재인 테마로 엮여있으면 문재인 관련주의 흐름이 끝날 때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가야지 가만히 있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가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성숙이 아니에요. 이 여름기간이 가장 성숙입니다. 다만 본업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대주주의 매도를 동반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이 대장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관련주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있다. 자 보시게 되면 왜 이 말씀을 드릴까?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다룰 텐데 기업 내용은 파워로직스 자 봅시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테마의 대장을 볼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임원들의 매도를 꾸준히 동반시켜요. 신성 달타 테크도 임원들의 매도를 동반시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임원들은 이미 본인의 기업들이 이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걸 이미 알고 고점에서는 항상 덜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럼 우리 선함을 다룰 때도 좋은 종목입니다.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전도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도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없다. 오늘까지만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과거 8월 초전도체 관련 이슈와 동일합니다. 기관 수입 기관 수급 유입 가능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보내드렸어요. 문자를 통해서 보내는 건 일이 돼버려서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른 종목들을 비교해드리면서 여기서 한번 끌어내세요. 했죠. 동일한 패턴을 반복할 거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종목들도 반등을 오늘 플러스까지 줬지만 다시 밀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마이너스에 끝납니다. 이거죠. 똑같은 흐름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사실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드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뭐 기타 유튜브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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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상만 찍고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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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하세요. 이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과거의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의 매각 그리고 타점 테마주 3월 4일까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과거의 등폭 이거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즐겨놓고 그리고 나서 과거의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 매도와 오프라인 머트리럴 최저 반도체 회사의 어떤 코리아 법인이었죠. 지분 10% 5% 들고 있었던 애가 줄였던 이유 근거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도 역시나 무중력 상태로의 어떤 초전도 케이블을 원한다 후 그렇죠 오프라인 머트리럴 코리아도 역시나 반도체는 웨이퍼를 잘라낸다고 했죠. 저항값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얘네들의 기술을 원한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대주주의 지유를 인정해주기 위에서 나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좀 앞뒤 없이 설명해드리는 건 라이브 방송에 다룰 거예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서남 자 010 제 개인폰이에요. 4822 8706 입니다. 이쪽으로 한 11시 오늘 오후에 한번 라이브에서 질의응답 받고 좀 더 설명할 거고요. 이 링크 주소는 그대로 남겨둘게요.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오전에 다시 자 여기서 라이브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내일 타점 한번 더 봅시다. 시간의 급락이 있었으니까 010 4822 8706 서남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아시죠? 자 링크 주소 보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자 요겁니다. 문승연씨가 원래 3.9% 지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10%로 돌아간 이유는 현대 엘리베이터와 오프라인 머트리아 코리아의 매각 지분매각 근데 경영권을 인정해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매일 결제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오프라인 머트리아 코리아 요 부분 있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성수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2월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돼요. 7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논란만 끝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우리 풀어갈 문제를 갖고요. 그리고 어차피 초호전도 체마로 엮였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3월 4일에 있을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 이때는 지니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황산납을 원했죠. 근데 황을 섞은 새로운 물질을 피스포소스를 개발했다고 했죠. 시원하죠. 분명히 2학회 갔을 때 관련 주가들은 등폭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급락을 해요. 100%에요. 신성델타테크든 파워로지스 그러면 이벤트가 끝났을 때 과거에 황산납 관련 주는 3배 5배 올랐어요. 지금도 역시나 새로운 황산납이 아닌 황 이 시연에 그리고 이 물질 새로운 물질에 황을 추가한다 했죠. 이 기업을 등장시키겠죠. 3배 4배 단기간에 고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도 참고하실 수 있게끔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6개월 동안 신성델타테크든 작업을 했나 봐요. 이 부분도 황을 다루는 업체는 탐방을 통해서 애들이 이거 좀 탐방을 통해서 알아 냈더라고요.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게요. 펀드매니저 에너리스트 후배들인데 또 이것도 영상에서 찍었다고 뭐라 하겠네요. 그래도 여러분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면 반드시 기부활동하십시오. 복 받으실 겁니다. 이 음명 삭제해서 보내드릴 거고 요거는 라이브 방송에서 하나씩 다룹시다. 황을 다루는 업체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요. 월요일도 역시나 똑같은 오늘 이런 흐름을 반복했고 내일도 시간의 거래에서 플러스로 시작할 거예요. 이거 3% 밀려서 시작 안 합니다.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아시죠? 라이브 방송에 다르고 월요일로 다시 전략을 짜봅시다. 어차피 이 단기 거래하는 현금은 더 추가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거래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는 걸로 하시죠. 아시죠? 여기서 때려맞았든 여기서 때려맞았든 최소한의 수익으로 끌고 가면서 가지고 가는 게 그게 타짜입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주이탈자 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